13일 오전 1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방음터널 연속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0명 등 11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. 이 중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승객이 머리 등을 다쳐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나머지는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 부주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버스는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라며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